야, 하니, 하니 언니, 하니, 약간 택배 역할인데 이거 천웅이, 김도몬! 저는 천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세윤 님, 오늘도 너무 기대하면서 왔어. 안녕하세요, 천웅. 가정관이 또. 아, 진짜. 우측해 준다. 아, 아, 아. 밤에 나오실 때는 6개월 전에 알려주세요. 오늘 재상된 천윤 씨입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절대 질 수 없다. 1회부터 100회를 계속 돌려보려고 했어요. 김소호! 김소호! 로또 소수통입니다. 이거 맞아요? 아, 너무 다행이야. 한 글자도 맞지 않아요. 아, 진짜요? 완벽히 달라요, 완벽히 달라. 저는 벌어들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티님이라는 거.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요, 제가. 로또를 너무 좋아하는데 최종 실패. 고금미 힌트도 안 주는 거야. 불쌍하면 조금씩은 주는 줄 알았어. 분장 걸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광인이 나타났다, 광인이. 아니요, 끝까지 가야죠. 함께 가야죠, 끝까지. 룸이